선수들이 딱 그렇게 집중하고 동기를 하고 있습니다. 2점 성공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외강에서 2점 성공! 아 역전 없어나가고 있습니다. 역전 당했었는데 다시 재역전하고 있습니다. 탑에서 2점 정확합니다! 하하하하 이거.. 하하하하 드림 털밑에서 2점 성공을 지켜보면 와이랑 3점 성공! 드림팀 드림팀 오른쪽 선택했습니다. 노형래 선인 골 밑에서 김동우 공을 잡아냈습니다. 김동우 김동우 득점 성공! 드림팀 입장에서는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위기였는데